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주에 만남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 후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이재명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건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오늘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고 이재명에게 만나서 소통을 시작을 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국정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도 초청에 감사하다라고 화답을 했으며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 대통령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화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동안 이재명과의 만남을 거부했었는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며 뭐 일종의 용산의 고질병이긴 한데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 이거는 좀 아니어도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이재명을 만나는 명분도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만날 경우에는 사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면서 그동안 이재명이라는 데가 민주당에서 영수회담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8번 정도 요청한 것을 알려줬는데 대통령이 이걸 전부 다 깠습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지금이란 그때랑 이재명의 사정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현재도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지금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고 국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안 됐던 것인가 솔직히 명분도 없고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면 윤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피했다. 불통의 이미지만 만들고 거의 자폭을 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사법부에게도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닌 것이 안 그래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야당 당대표라는 이유로 재판이라든가 구속영장 심사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던 것이 한둘이 아니며 특히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유력한 정치인이고 당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이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당대표를 넘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국정까지도 논의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미지라든가 시그널을 주면 사법부에서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번에 만남 같은 경우에는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과거에 피의자라서 대통령과 만남을 가질 수 없었지만 정치 권력을 갖고 나서는 대통령과 만남을 갖는다라는 이런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은 틀리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연락을 해서 만남을 가지고 국정을 논의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국정기조가 아예 다른데 둘이 만나가지고 국정을 논의할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정책을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입법을 통해가지고 전부 다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어떤 국정을 논의할 것인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지층들의 반응이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 대통령의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두 자릿수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TK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의식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협취 카드를 꺼내서 지지율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시그널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생각이 되며 실제로 오늘 이재명과 통화를 하고 만남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지층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며 지금 지지층들이 원하는 바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과 만남을 갖거나 김한길이라든가 박영선 이런 사람들을 국무위원으로 안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긴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당을 정비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이런 모습을 원하고 있는데 요새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지지층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급선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불통의 이미지라든가 또는 야당의 협조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총선 때 대승을 거둔 이재명이 대통령까지도 굴복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해석이 될까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편 오늘도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한덕수 군무총리가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정권에서 2천 명을 그렇게 고수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뺐습니다. 오늘 한덕수 군무총리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증원이 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말은 사실상 2천 명이 아니라 1천 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대통령실이 총선 기간까지도 굳건하게 원칙을 고수했었던 의대 정원 확대 2천 명을 스스로 한 발 뒤로 뺀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거 역시도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총선 전에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총선 때 그렇게 국민들이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 정부에서 좀만 유들리를 발휘해달라. 꼭 2천 명이 아니어도 500명이어도 좋으니까 의사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의료 갈등 문제라든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라도 좀 이랬으면 최소한 몇 수억이라도 더 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며 아니 오히려 그때 2천 명을 고집하지 말고 한 500명이라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타협을 하던 한동원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타협을 하던 의대 정원을 조금이라도 늘렸으면은 사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하고 싸워서 제대로 뭔가 결과를 낸 적이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번 정권의 업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총선 때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가지고 여론을 악화시켜서 총선 말아먹는데 한 몫을 하다가 총선 끝나니까 뒤로 빼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야 정상 아닙니까? 총선 때는 좀 유하게 나가다가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총선 때는 선거철이어서 확실하게 개혁을 못했는데 선거도 끝났고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이해라도 되겠는데 선거 끝나니까 갑자기 뒤로 발을 뺀다?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까지는 알겠으나 뭔가 아구가 굉장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현 정권이라든가 대통령실의 정무 감각이라든가 상황 파악 능력에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한 템포가 늦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네티인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왜 이제서야 범죄자하고 만나냐 이럴 거면 그동안 왜 만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 그 외에도 많은 네티인들이 판이 바뀌니까 이제 만나는 것은 속이 너무 보인다라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수평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통 윤대통령이라든가 용산 측에서 불통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재명과의 만남을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의 행보를 놓고 보았을 때 참 아쉽고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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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